아 왜 날 먹어 왜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약 먹으라고 양 나 말고 약 먹어 아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는 주인이라고 아 이거 믿진 않았군 나야 그러니까 다들 재밌겠더라고 그래서 빨리 하고 싶어 캐릭터도 이거랑 계속 이거랑 2개 고르다가 못 골랐어 근데 뭔가 티모가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 티모 쪽으로 맘에 키우네 우리 다 안 보이네 다 어딨어 하고 있는 거 맞아? 무슨 소리 내가 제일 많이 찾고 있어 야 나 고릴라 찾았어 고릴라? 우와 진짜 고릴라다 우와 진짜 고릴라다 알스카 잘 찾는다 뭐야 뭐야 동물 한 마리인가 어 누나 노구리다 봤어 락본이 노구리 너무 귀여운데 이거 어떻게 데리고 가 음식 갈고 있으면 음식 갈라예요 여기 겁나 많다 뭐 줘야 돼? 빵을 먹어 우와 저기 동네가 좋았네 동네를 잘 못 왔어 어머 어머 왠데 부풍한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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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 왜 안 보여 아 귀여워 어 귀여워 아 어 교회했다 새끼 나왔어 아 귀여워 빵 먹어 아기야 아기야 빵 먹어 야아 아기야 빵 먹어 근데 목표가 뭡니까? 뭐... 뭐가 목표냐면 태양조 뒤틀린 두꺼비 좀 특이한 거 아 이런 거 이런 거 데려가고 싶어 지옥에서 공룡을 데리고 왔다고? 어? 공룡을? 그래 우리도 저런.. 저런거 데리고 와야 돼 헉! 뭐야 깜짝이야 뱀이다 뱀 아 나 진짜 놀랐어 코브라다 코브라 아나콘났네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히익하고 놀랐어 이거 어떡해 이거는 데려갈 수 있나? 끈으로 데려가야 되나? 이게 세다던데 이거 그러니까 멋있는데 엄마 여기 끈도 안 통한다 끈 안 통해 어떻게 잡아가 이거 오오 길들었다 어 언니 어떻게 길들었어요? 이거 닭고기 주니까 길들어졌어 여기 여기 데리고 끈 들고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가 데려가 너무 큰데? 헉! 안 오컨대 한 마리 더 있어 헉! 안 오컨대 한 마리 더 있어 헉! 어머 얘네 말 되게 잘 듣는다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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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아 근데 어떻게 데리고 가죠? 헉! 호랑이 잡았다 하면 다 올 거 같은데? 사람들이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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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풀어줘야 돼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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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! 나도 공격하는데 나로psic Matthew 마지막으로 쫌가.. 허니 헉! 헉! 나를 공격했다니까 나 죽을뻔했어 헉! 큰 meters orian 근데 그러면 향유교래도 잡을 수 있을걸요? 잠깐만 죽여야 나오는 건가? 죽여볼까? 큰을 죽여야지 새끼는 죽이면 안 돼? 독수리 누가 찾아? 죽여도 안 나온다 나랑 반대 방향인 것 같은데? 도대체 아니네 근데 길 부럽다고 가자? 가자 동물 더 먹자 난 장갑 만들었지롱 진짜 어떻게 만들어주나? 왜 또 공격해?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공격해? 털 몇 개 필요해? 장갑 만드는데? 털 하나 하나? 나 그럼 두 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닭고기를 계속 먹여가면서 가야 되는 거야? 뭐야 얜 왜 그래 고장 났다 그거 싸잖아 그냥 허물만 얻고 가자 응 동물 쓰면 먹이자 낙훈 먹여야 돼? 양을 먹이자 다 먹이자 잡아 아 왜 날 먹어 왜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약 먹으라고 양 나 말고 약 먹 미친밤새끼야 절벽 위에 뭐가 있었다면서 말인데 말? 무릎이 떠요 엄마 나 아니라고 배고파서 참아 여기 너구리 먹어 너구리 너구리 아 나 아니라고 오 나 아니라고 나는 주인이라고 아 이거 미친 알았군 나야 알았군 나 말 말준네 안들어 멀티브로 보시는 분들 순차님이 대답했는지 알수 어 뭐야 나왔다 아뇨 비와서 그런가 엄마야 엄마야 나 아니야 아 뭐야 나 좀 짜증났나 그래 죽여버려 여기여기여기 이거 먹어 이거 애들아 배고프면 이거 먹어 다핰 나 그만하고 이거 먹어 아 닭고기 하나 남은거 줘야되나 짜증나 그냥 집에 갈래 아 근데 진짜 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구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이거를 집에 가서 아무 동물이나 묶어서 양으로 실험해볼까? 그래? 와 이거 진짜 안끈하지? 기진 거 같은데? 그럼 끈이랑 양이랑 같이 사라졌는데?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드셨어? 나 죽었네 이게 착지가 무조건 물로 떼야 되는데 나 이거 시험하려고 했어 콜보니 응 너 마이크 마을로 나 죽겠지? 이거 봐라 짜잔 아 이거 술이야? 맥주지요 맥주 먹어봐도 돼? 아 응 응 응 응 먹으라고 주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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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몇 미터 남았어? 1000m요 언니가 좀 도와주러 갈게 얼리 와 제발 아 가자 제발 제발 거의 다 왔네 이제 근데 반 넘게 한 거 같은데 몇 미터에서 시작했더라고 아 18,000m 18,000m 18,000m에서? 와 호랑이 있나 보고 올게 오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그니까 백골인데 어 어떻게 죽었다 나 대나무패다가 죽었어 어? 죽었어 누나? 어 어떻게 죽었다 어? 어? 나 대나무패다가 죽었어 어? 죽었어 누나? 어? 에이 에이 어? 아니 나 대나무 베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끌려가면서 아니야 언니가 오늘 안에 잡아다 놓을게 아니 근데 진짜로 방금 에임이 그쪽을 아예 안 갔어 대나무 베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끌려가면서 내가 앞으로 지나갔어 난 진짜 앵무색이라 진짜 조심하려고 이불로 안 쓰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방금 안 가길래 이거 대나무 하나만 벌려고 톡 건드렸는데 갑자기 그거 대나무에 끓기면서 죽었어 맞아요 오빠가 집에 오고 아 진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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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도끼 한 방에서 쳤는데 죽어 이때까지 아니 앵무색 때부터 이거 왜 이래 자꾸 난 진짜 동물이랑 난 동물 데리러 갈 때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동물 담글 그거랑 만들어야겠다 오늘 하루에 해결해결해 2 5 1 1 2 4 6 5 6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